1번 redeem 동동동대 문을 열어라 뭐야 나만 빼고 즐겁게 놀고 있잖아 어우 약올라 아니 어떻게 골탕을 먹이두지? 우니 다신다 오! 재능맨이다! 야 너희들 나 없이 노니까 즐겁냐? 어? 쟤넛맨 우리랑 같이 사이좋게 놀자 그래 같이 놀자 뭐야 왜 갑자기 침절하고 그래 어색하게? 야 싫어 어? 너희 지금 완전 유치하거든? 쟤넛맨 왜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야 사이좋게 온 거 엄청 싫어 난 엄청 싫어 너희들 내가 진짜 재밌는 게 뭔지 보여주지 장아치진 박수 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응? 뭐야 왜 이래 이거 이거 어? 어? 저기 지진안전 유증마크가 있어 여긴 걱정 안 해도 돼 응? 뭐야 야 내가 이거 뗐으니까 어? 제대로 한번 보여주지 장아치진 박수 야! 야! 으으으으 게들아 선생님이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에는 안전한 공之後나가라고 하셨어 그래, 가자 그럼 빨리 안전세이버를 부르자 그래, 얼른 부르자 안전세이버, 도와줘요 안전신문고가 아이들이 위험해 여기 왜 이렇게 안전 마크가 많이 붙어있어? 세 버려야 돼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그거 떼면 안 돼요 뭐가 떼면 안 돼? 자, 내가 이 안전 마크를 다 뗐으니 지금부터 내가 가장 위험한 지진 맛을 보여주지 딱히 잭이 형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보자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야 해 그래, 맞아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아이, 가소롭다 지금부터 가장 강력한 지진 맛을 보여주마 당장 그만둬, 재난민! 그래, 뭐야 너는 또 나타났네, 진짜 아, 저거 수박 막바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그만 좀 나타나, 좀 아유, 안 되겠어, 너 그대로 있어 자, 지진 탈출! 신안전 오마! 탈출! 아유, 쟤 왜 이러니, 진짜 재난민! 내가 분명 아이들을 괴롭히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멋인 척 좀 하지 마, 아줌마 뭐라고? 뭐라고, 진짜 날 따라하겠다! 날 따라하겠다! 그래, 안전은 소중한 거야! 안전은 소중한 거야! 뭔가 이상해, 아이 진짜 너 헷갈리게 진짜 너 안 되겠어, 지진! 탈출! 신안전, 당겨둬! 아이, 나 진짜 얘들아,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 네, 어떻게 해요? 안전 세고! 아우, 정말 끝까지 멋진 척하는 거 봐 안저도 안 되겠다, 너 목소리를 깔고 오늘은 진짜로 가만한 놈! 따라와! 자, 리스! 재미있다! 안전맨, 오늘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받아라! 지진 공격! 지진 안전 인증 마크! 승헌! 승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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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겠다! 좋아, 마지막 필살기다! 지진 상공! 어? 흥! 흥! 으악! 으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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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이건 뭐야! 지진 안전 인증 마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격을 퍼붓다니! 어리석군! 지진 안전 인증 마크는 지진 일어났을 때 안전을 보장해주는 동인된 방어막이라고! 아우! 머리 뒷덩 설명이 길어! 흥! 흥! 근데 나중에 꼭 복수할 때다! 흥!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고맙긴 얘들아! 너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땐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안전의 위험을 느낄 땐 안전 신문고를 꼭 기억해! 네!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안녕! 안녕! 안전 세이버와 함께 언제든지 둘러봐요 내일 매일 누구든지 조심해요 항상 항상 어디서든 실천해요 안전 습관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하지만